마동석 배우의 캐스팅으로 더욱 관심을 받은 이터널스가 개봉한 상황이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든 영화에는 호불호가 있다고는 하지만 마블이 제작하는 영화는 대체로 좋은 평가가 많았고 저 또한 마블을 믿고 본다는 나름의 생각도 있었는데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에서는 실망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페이즈4의 시작이었던 블랙 위도우도 블랙 위도우의 마지막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존재했지만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과 더불어 페이즈4의 시작이라는 기대감이 더 컸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개봉한 샹치와 이터널스가 줄줄이 혹평을 받으면서 마블이 이전만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두 영화가 페이즈4의 시작에 있는 영화이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라서 캐릭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앞으로 등장할 세계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두 영화에는 설명할 것이 많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블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영향력이 생기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 PC를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현 시점에서 만들어졌다면 동양인과 흑인으로 캐스팅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PC가 과도하게 개입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PC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신경 쓰느라 마블이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캐릭터의 개성이 그것이죠. 마블은 만화를 기반으로 한 히어로 영화입니다. 히어로 영화는 무엇보다 캐릭터의 개성이 중요하죠. 그 캐릭터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해당 캐릭터의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페이즈4의 시작이었던 블랙 위도우도 팬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계획에 없던 솔로 무비가 만들어진 상황이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마블을 선호하는 이유 또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 때문입니다. 제2의 제3의 아이언맨이 등장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길 바라는 마음이죠. 솔직히 마블 영화 보면서 흥미로운 스토리를 기대하거나 무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블 영화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그들의 개성 마블 영화에서의 개성이라고 하면 해당 캐릭터가 사용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고 그 능력을 활용한 스케일 큰 액션에 큰 기대를 하고 영화를 관람하러 갑니다. 이전까지 마블의 영화들은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줬습니다. 비교적 인기가 적었던 라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앤트맨도 자신만의 개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영화와 캐릭터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샹치와 이터널스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 모두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캐릭터 개성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터널스에 등장한 캐릭터들 자체도 마블만의 특징을 가진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능력이라서 캐릭터의 개성이 더욱 중요한 상황인데 PC에 완전히 잠식당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인종할 땅지를 두고 캐스팅할 것이 아니라 인종에 상관없이 캐릭터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인물을 캐스팅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PC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마블다운 영화는 가오겔2, 토르, 라그라로크, 앤트맨과 같이 캐릭터들이 통통 튀는 이런 영화들이 마블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 마블 아니면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라는 것이죠. 이런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아이언맨이나 캡틴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과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싸우게 될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당장 스파이더맨과 베넘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두 캐릭터의 개성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두 캐릭터의 만남을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런 시설에서 바라본 현재까지의 마블 페이즈4는 중심을 잡는 캐릭터도 부재하고 개성이 강한 캐릭터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물론 페이즈1부터 3까지의 큰 흐름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다시 큰 흐름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마블을 보는 재미는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블의 모든 스토리 다 이해하고 영화 보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세한 스토리는 모르지만 그냥 액션이 보고 싶어서 보는 분들이 많을까요? 저는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마블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매 영화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여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을 마블 영화에 기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보고 듣는 맛, 극장을 체험한다는 느낌으로 마블의 영화들을 추천하곤 했는데 사실 샹치나 이터널스는 크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기대했던 마동석 배우의 길가메시 또한 큰 화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어도 찾은 타격감은 있겠지 싶었는데 그 마저도 범죄 도시보다 못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이래저래 실망이 많은 영화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페이즈4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위해서 이런 설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라면 그때 가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마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념은 액션이라도 좀 볼만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